사해 두루마리 레위기 1Q3 팔레오 레위기 언어 팔레오 히브리 스크립트의 히브리어 날짜 서기 68년 이전 위치 쿱난 동굴 1 레위기 11장 10 바다와 강에 있는 모든 것과 물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11 너희는 그들을 싫어하라 너희는 그들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들의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레위기 19장 30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야회이다 31 영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들을 구하여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회이다 32 너는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나는 야회이다 33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너희는 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34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고 너희도 그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낙은해로 살았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회이다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레위기 20장 20 누구든지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는 삼촌의 하체를 범한 것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들은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21 누구든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이는 부정한 일이니라 그는 형제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22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느니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레위기 21장 24 모세가 아롱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레위기 22장 이 아롱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인 내게 구별하여 구별한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다 삼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손 중 대대로 누구든지 부정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나는 야훼이다 4 아롱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가 있는 자는 그는 정결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말 것이다 죽은 자의 부정한 것을 만진 자나 그의 후손이 죽은 자에게 닿은 자 5 누구든지 기는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자나 어떤 부정이 있는 사람이라도 부정하게 되는 자는 6 이런 것에 닿은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물로 몸을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내 위기 23장 4인은 야훼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그 기안에 따라 공포할 성회니라 5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6 이달 열다셋날은 야훼를 위한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너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7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오 너는 정규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8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야훼께 화제를 바쳐야 한다 7째 날에는 성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내 위기 27장 30 땅의 11조는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야훼의 것이다 그것은 야훼께 거룩하다 31 사람이 그의 11조 중 무엇을 모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이큐오 팔레오 레위기 언어 고대 히브리어 문자의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100에서 1년 위치 쿱난 동굴리 레위기 11장 20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메뚜기 모든 종류의 귀뚜라미 모든 종류의 메뚜기이다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24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정하게 되리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6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발이 갈라지지도 않고 색인질도 하지 않는 모든 동물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해질 것이다 27 내발로 걷는 모든 동물 중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28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29 땅에 기는 길짐승 중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한 이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1. 이 일기는 사마리아 오경과 일치하며 두루마리의 간격에 위해 암시됩니다 2. 히브리어 표현 위미는 아니지만 이 다르며 다시 사마리아 오경과 일치합니다